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올해는 지방대 중심으로 5% 안팎으로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2월 16일 현재까지 학부 등록금이 결정된 13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9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동결은 117개교, 인안은 1개교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사립대학이자 로스쿨과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대학교는 지난해 3.95% 등록금을 인상하였는데 올해 1학기에는 등록금을 동결하지만 2학기에는 다시 5.5% 인상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학부생수가 2만 명이 넘는 지방의 대형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구의 개명대학교와 광주의 조선대학교는 각각 4.9%씩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는데 개명대의 경우에는 16년 만에 조선대의 경우에는 15년 만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동아대학교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사립대학인 동의대학교, 경성대학교도 각각 5.44%, 5.64%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두 대학 모두 13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산의 대학교들은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주로 재정환경이 열악한 종교계열대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총신대학교는 종교계열 대학이긴 하지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라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